그 회사가 이게 단전을 만드는 회사인가요? 네. 그래요? 그런거 같아요. 커요? 네. 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가요? 어저께 비 겁나게 많이 왔어요. 다 씌우고 갔잖아요. 비 많이 왔어요. 여기도 많이 왔죠. 김해. 여기는 안왔어요. 안왔어요? 많이가요? 거기를 겁나게 많이 왔어요. 김해. 이게 상당히 무거웠나 봐요. 무거운 것 같아요. 느낌에. 짐을 기우시고요. 다른 짐을 기우시겠어요? 네. 저거 한 5개.